여기는 베트남 북부에 있는 마을인 사파라는 곳이고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관련해서 영상을 찍을 겁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작년 12월 중순쯤에 2024년 워킹홀리데이 모집을 한다고 인지가 떴고 그 전에 알려진 바로는 만 35세까지 연령 제한도 늘어나고 뽑는 인원도 많아진다고 해서 저에게는 마지막 찬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세계여행 기능에 캐나다로 가는 게 연결성의 문제는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회를 꼭 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임피테이션을 받아가지고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야해요 내일 아마 다시 하노이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하노이로 갈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내일 다시 하노이로 가게 됐고 거기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 나라로 이동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운이 좋아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운명인지는 모르겠지만 2014년 2013년 워킹홀리데이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조금 지난 시점에 다시 또 워킹홀리데이 바로 갑니다 10년 전에 그 호주 워킹홀리데이가 제 인생을 바꿨다 싶습니다 이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됐고 한번 해봤던 워킹홀리데이니까 뭔가 궁금 없는 자신감도 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비자 받게되면 동사바 여행을 좀 하다가 제 인헌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 다시 하노이로 왔습니다 내일 바로 신체검사받으러 갈거고 아침 9시에 맞춰서 갈겁니다 이따고 다 끝내놓고 사실 내일만 하고 토요일에 바로 라오스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뒤로는 못할 것 같아요 비자를 완전히 온전히 다 해놓고 갈 수 있어서 마지막 라스트 스텝이 있는데 그 스텝이 무슨 바이오매트릭스? 제 지문이나 이런걸 등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라오스에는 등록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다 해야되는데 신체검사받고 서류제출하고 그것도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며칠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 다 마무리 짓고 이동을 해야될 것 같아서 의도치않게 하노이에 하노이에 랜드마크 72입니다 보시면 백종원 아저씨 계시죠? 엄청나게 많은 한국은행들도 저기 있습니다 코이카도 있고 LG, IBK, 신한, 국민은행, 우리은행 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체검사받으러 왔고 랜드마크 72플라자인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아이오은행이라는 곳에서 신체검사를 받더라고요 마스크 끼고 가라고 해서 끼고 왔습니다 며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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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 중입니다 며칠장? 점심이 concrete 며칠장? 며칠장? 아이오? 며칠장 Abend десят게 중국 신체검사 한국건강 Midway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호병검사 피검사 그 다음에 가슴 홍구 X-ray 찍고 키 재고 온무게 재고 혈압 재고 좀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냐, 수술을 한 적이 있냐, 어떤 질병을 앓은 적이 있냐 이런 걸 다 이제 동의로 yes or no를 치잖아요. 여기는 의사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죠. 그 부분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이 최근에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걸 여기서 좀 느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 검진센터가 되게 깔끔하고 우리나라 못지않게 시설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놀라기도 했고 한국에서 신체검사 받는 것이랑 비교했을 때 확산 그렇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나라에서 신체검사 받아보니 절반 다르진 않았다. 다만 영어로 해야 돼서 그게 조금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있었다. 의학 전문적인 용어나 이런 거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친절하게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문제없이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홍콩타워 캐나다 바이오맵직스 하려고 왔고요. 드디어 오늘이네. 이 업무를 사실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와보는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저는 바이오체크 다 끝났습니다. 홍콩타워에서 했고 40분 만에 끝났어요. 뭐 신문이라던지 제 사진 찍었는데 되게 파악했었거든요. 예약을 9시 반에 했거든요. 8시 50분쯤에 문을 었시더라고요. 그래서 9시 40분에 9시 반쯤에 끝난 거 같아요. 뭐 다 마무리가 됐고 같은 경우는 진짜 신문이랑 사진만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몇 분서만 기다렸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저는 지금 LA 동항에 나와있고요. 오늘 드디어 캐나다로 입성합니다. 와 사람이 진짜 많다. 어쨌든 저는 쇼핑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에 적혀요. 적혀요? 적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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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달러. 25달러. 25달러. 여기. 아, 여기. 아, 그럼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차를. 5달러. 아, 아마. 아, 여기. 아, 네. 아, 네. 아, 네. 25달러. 10달러.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체크인 끝났습니다. 사실 25달러. 10달러를 달랐는데 뭔가, 뭔지 몰랐거든요. ETA 같은 경우는 워크 퍼밋이라고 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 같고 온라인으로 수석 밟으면 홍짠데 온라인 수석이 아니고 현장에서 체크인. 진행하면 25달러를 가져가면 없었었지 뭐. 제대로 안 알아보고 한 거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캐나다로 들어갑니다. 도착했습니다. 배꼽 절차부터 밟아보겠습니다. 배꼽 절차부터 밟아보겠습니다. 배꼽 절차부터 밟아보겠습니다. 결국 이걸로 하거든요. 코리언도 있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음. 이런거. 그냥 넘어가지. 그냥 넘어가지. 배꼽 절차부터 밟아보겠습니다. 배꼽 절차부터 밟아보겠습니다. 네. 영어로 해볼까요? 영어로 해볼까요? 네. 영어로 해볼까요? 다른 피아노스에 이어가볼까요? 네. 아하. 아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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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화분자가 나오는구나. 와우. 짐 찾았고요. 이 밴쿠버 공항 같은 경우는 짐을 먼저 찾고 워크 커밋을 받는 퀴스가 따로 있더라구요. 아하. 날씨 어떨까? 추울텐데. 오. 시원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ATM. 일단 워크 퍼밋은 2년 잘 받았습니다. 카페에 봤을 때는 1년만 준다. 보험기간이 우리나라가 주로 1년만 돼서. 보험기간 커버리지가 있는 1년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행히. 보험 확인도 안 했어요. 그냥 여권 주고. 그 다음에 비자 받았다. 충인 받았던 이메일. 뽑아서 가서 줬던 거. 그거 두 개 주니까 알아서 2년 찍어가지고. 이제는 뭐 문제 없이 2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숙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부터 찾고 이동할게요. 트레인 투 시티입니다. 트레인 타워 갈 거고. 한 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단풍국. 캐나다의 첫 느낌은. 피스포하다 라는. 너무 평화롭네. 사람들 되게 친절하시고. 먼저 도와주시려고 하고. 방금 전에 도와주셨던 분. 진짜 너무너무 친절하셨어요. 이러면서 직업 정신 가져가시면서. 친절하게 하셨습니다. 가보시죠. 단 씨앗을 타러 갈게요. 네. 두 명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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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특징. 제일 좋음. 티켓을 하는데 돈이 줄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하철만 타는 것 같은데 버스를 타는 것 같아요. 240번. 오오오 벌써 탔어요 바로 탔어 첫 벤쿠버 느낌 퍼펙트 진짜 너무 예쁘죠? 사실 날씨가 비가 좀 온다고 했었는데 그러진 않고 날씨 너무 좋습니다 일단 숙소 임시 숙소이긴 한데 너무 잘 구한 것 같아요 동네 미쳤다 진짜 동네 감성 제가 케언즈 왔을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그때는 진짜 참고로 제가 워킹홀레데이를 호주를 10년 전에 갔다 왔어요 11년 전이죠 2013년부터 갔다 왔습니다 2013년 1월 달에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되는대로 노력 다짐으로 했는데 10년 11년 만에 발전 많이 했다 이게 좋아 일단은 공기가 너무 맑고 날씨 너무 좋고 조금만 가면 집에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집에 있습니다 아니요 제임스 네 안녕하세요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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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여기 여기 아니면 방으로 네 TV 여기가 제 방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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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저기겠습니다 나는 방은 너무 깨끗해 넘버니 본칙이 했는데 잠겨있어 첫날인데 잘 모르겠어요 뭐랬냐면 위에 앞에 보니깐 쇼핑할수있는 마켓도 있고 식당기도 있고 그러가지고 일단 교통 카드부탁 است삿원 곁 ^^ 이동을 해야되니까 쿠폰카드 하나 샀고 이나라도 차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운타운쪽에 살던지 이제 저녁도 먹고 잠도 좀 봐서 장보고 지금 들어가는 길입니다. 캐나다 들어온 첫날에 대한 느낌은 여기서 저기 차 타고 살면 되게 살기 좋겠다 입니다. 제대로는 집이라던지 직장 있으면 살기에 정말 괜찮은 날인 것 같다 라는 첫번째 느낌이 아무래도 첫날이다 보니까 많이 알지는 못해요. 아직 핸드폰도 해야 되고 은행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살게 많습니다. 여기저기 또 레즈메도 돌리면서 일자리도 알아봐야 되고 숙소 아직은 임시 숙소인데 다른데를 알아볼지 아니면 연장을 쫓아서 여기 살지 그것도 쭉 고민입니다. 어쨌든 저는 벤쿠버로 잘 입성을 했고 여기 들어와서 친구들도 몇 명 있긴 해서 그 애들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눠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게 영어가 안들려 큰일났어. 이게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다녔지만 영어권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된 영어를 쓸 일이 사실 잘 없거든요. 그냥 유럽 친구들 만나가지고 영어가 조금 떠드는 것 말고는 평소에 영어 여행할 때 단어 단어만 써도 충분해.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영어 구사를 못했는데 아직 조금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직 제대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좀 열심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잘 한번 지켜봐 주시구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벤쿠버에서 제이였습니다. 고링가미로